선생님 기억나요? 선생님 유튜브 선생님이에요. 우리 해법 친구들 안녕 우리 코로나19로 많은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아마 우리 친구들도 집에서 굉장히 답답하게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가 이 사태가 지나갈 때까지 조금 더 힘내고 우리 친구들도 부모님 또 어려운 사람들 다 응원 잘하면 좋겠어요 선생님 오늘 왜 나왔냐면 집에서 이렇게 뒤클뒤클하고 있는 거 대신에 영어로 코로나 안전수칙 정도는 알면 좋겠죠? 선생님이 오늘 우리 친구들과 코로나 안전수칙을 영어로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따라 우리 친구들은 화면을 보시면 되고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 뭐예요? 코로나 안전수칙? yes wash your hands 손 씻는 게 가장 큰 예방책이에요 wash your hands with soap 비누로 손을 씻고 and running water 흐르는 물에 at least for at least 30 seconds 30초 이상 흐르는 물에 손을 이렇게 씻는 게 좋겠죠 wash your hands with soap 비누로 흐르는 물에 30초 동안 손 씻기 잊지 마세요 자 rule number two do not touch your face without washing hands 손 씻기 전에 얼굴을 만지면 안 돼요 이것은 바이러스성으로 전염이 되기 때문에 손에 있는 바이러스가 얼굴로 들어가면 호흡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손 씻기 전에 절대 얼굴을 만지면 안 돼요 자 rule number three when using sanitizer 손 소독제를 사용할 땐 어떤 게 올바른 방법이에요? 그렇지 손을 이렇게 이렇게 짜가지고 깨끗이 다 이렇게 손등 손바닥 그 다음에 손톱 밑에까지 깨끗이 바르는 거예요 넓게 넓게 퍼트려서 바르는 거고요 when using sanitizer be sure to cover both hands 양손 다 thoroughly 아주 철저하게 양손 다 커버하는 거 잊지 마세요 rule number four cover your mouth when coughing cover your mouth with your sleeve when coughing 기침할 때 어떻게 해요? 손을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어떻게 이렇게 sleeve room 그래서 cover your mouth 입을 덮고요 with your sleeves when coughing 기침이 날 때는 이렇게 옷소매로 입을 막는 것이 올바른 기침법이에요 rule number five wear a mask 마스크 우리 친구들 요즘 착용 많이 하죠 wear a mask all the times when studying 우리 친구들이 학교나 학원으로 돌아가서 공부를 할 때는 마스크를 당분간은 꼭 착용을 해야 해요 잊지 마세요 각자 마스크는 자기가 챙기는 거예요 rule number six keep your distance from your friends 친구들과는 적당한 거리 이것을 우리 뉴스에서 어려운 말로 뭐라 그래요? 사회적 거리라고 하죠 그래서 서로 전염이 되지 않는 안전한 거리를 지켜서 keep your distance 거리를 유지하세요 with your friend from your friend 친구들로부터 적당한 거리 유지 잊지 마시고 last one rule number seven tell your teacher 선생님한테 이야기하세요 학교 선생님이든 학원 선생님이든 when you have fever 우리 친구들이 열이 나거나 기침이 나면 선생님한테 꼭 얘기해야 돼요 tell your teacher when you have a fever or coughing ok? don't forget these rules 자 이 규칙을 잊지 말고 keep yourself safe 우리 친구들 자신을 안전하게 지켜서 우리 코로나 예방을 적극 실천해 봐요 우리 친구들 집에서 놀면 안 되고 영어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해법이들 화이팅! 대한민국 화이팅이에요 재학 Clearte linear además은 그들을 끌어 남 Tae